안녕하세요. 날씨온 이화정입니다. 12월 2일부터 9일까지의 날씨입니다. 이번 예보기간 중 2일부터 5일 사이에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충청도와 전라도, 제주도에 눈 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. 다음은 서울지역의 날씨입니다. 서울에는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. 이번 예보기간에는 초겨울 추위에 대비를 하셔야겠는데요. 2일에는 최저기온 영하 4도, 6일에는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날이 영하권으로 출발하겠고요. 낮 동안에도 5도 안팎에 머물면서 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지금까지 12예보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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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